소속팀에 복귀한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열린 경기에서 최저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저지른 행동을 반성하느라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원고가 대필받은 원고라고 하는 폭로가 등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는 그렇게 더욱 나락을 걷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강인 선수와 친했던 관계자들은 이강인만 친했고 관계자들은 모두 이강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폭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탁구 때문에 나락에 간 이강인이 소속팀에 복귀했습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의 손절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는지 이번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여 최저 평가를 받은 상황인데요. 한편 파리생제르망의 엔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PSG 감독은 그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이강인 선수를 더 이상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저나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내내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후반전 61분이 되는 즉시 경기장을 나오게 되며 벤치 신세가 되었는데요. 경기 후에 이강인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큰 혼란에 빠져있었다. 요새는 어떤 것에도 몰두하거나 집중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찾고 있던 방송사에서도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기색이다. 선배한테 한번 잘못 대했다가 큰 코 다친 것 같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손흥민이 나를 먼저 때렸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이강인은 강조했는데요. 이강인은 본인의 신체는 사실상 부모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손대는 자는 엄마와 욕을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정당한 타격을 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다섯 차례 주먹을 날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는 얼굴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던 와중에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인데요. 그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는 특종이라는 생각을 품고 인사와 함께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고심하더니 고액의 금액을 지어주며 이 기사를 그냥 쓰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일주일에 1억 이상을 버는 초특급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확실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해 관계자들의 증언이 계속되는 와중에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강인 선수에 관한 행보가 더욱 주목받게 되는 자극제라고 얘기하는 축구 전문가의 의견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얻어맞은 충격이 아직까지도 상당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이번에 아시안컵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한 주였다. 경기 내내 토트넘의 동료들이 보고 싶었으며 사랑하는 후배들이 있는 토트넘에 오고 싶었다. 아시안컵 내내 무거운 마음 때문에 발길이 항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건네받은 위로 역시 많았기 때문에 큰 성장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울버헴튼이 끝난 직후 돌아가면서 손가락을 만지작대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가락을 계속해서 만진다는 것은 결국에 조작이 어려운 축구공을 움직이는 사이에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경기 중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왜 그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맨시티의 감독인 펩가르디올라는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던 와중에 손흥민의 손가락이 후배 선수에게서 얻어맞다가 부상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르디올라는 비실비실 웃으면서 도대체 무슨 헛소리냐며 괴상한 헤드라인으로 나를 심란하게 하려는 수작은 더 이상 안 먹힌다고 일축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펩가르디올라는 머리를 쥐어 싸매며 그런 식으로 몰상식한 축구 선수들이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로 아직까지도 어느 국가에서 국가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었는지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디올라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현대 축구가 레슬링이나 건투장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손흥민 선수가 있는 한국으로는 출장도 경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완전히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고통받은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 오게 되면 참으로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며 팀원들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게끔 케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맨시티의 펩가르디올라는 다음 이적 시장에 확실히 손흥민 선수랑 같이 하겠다는 장담을 내뱉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때린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강인이 분명 손흥민 선수를 때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단 한 번도 이강인 선수가 자신을 때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손흥민 선수를 때리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한테 한 번 물어봐라.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맞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평상시에 관용이나 인정이 많았던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당연하게도 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끄덕여 줄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후스코워드 닷컴에서 손흥민 선수의 죽방을 때린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벌어진 파리생제르망 경기에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며 최저 평점을 내렸는데요. 팀 내에서 이강인 선수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멘탈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었는데요. 국민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하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참하게 때릴 수가 있냐며 이강인 선수를 향한 고의적인 비난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해 세상은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특히나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었던 광고주들은 하나같이 이강인 선절을 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 프로모션이 그저 종료되었기 때문에 포스터가 내려갔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이강인 선수를 빠르게 손절친 모습이 분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으로 성명문을 남기긴 했지만 매니저가 그저 아르바이터에게 받아낸 원고를 올린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폭로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관계자들은 절대로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강인 선수의 인성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언론을 훑어봐도 그 누구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료들에게 얼마나 대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현재 아시아의 축구계에 돌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절망적인 후폭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곧 월드컴 예선전이 치러지며 다시 한 번 뭉치게 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를 때린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대해 우리는 지켜보아야 한다며 기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까지 기사 내용의 요약이었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요약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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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